양산지 기독교연합회가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배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김성배 신임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임회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신임회장 선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산산돌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섬기게 된 김성배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저를 우리 양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교회 목사님과 장례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저와 임원들을 지켜봐 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주신 마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지역과 더불어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어떤 기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에는 21개 교단과 약 200여 교회와 그리고 양산 시민이 36만인데요. 여기에 5%인 약 1만 6천 명 정도의 그리스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하고 또 보금의 진리를 잘 지키고 오로지 양산시 보금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앞장서며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양산 보금화율이 다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규세가 강한 지역인데요. 이러한 때에 양산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양산의 보금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으로는 내년 신년 할애회를 비롯하여서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시화를 위한 6.25와 8.15 특별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사업과 불이웃돕기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연합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금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자연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도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또한 믿음의 선비인 어른들이 먼저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보금화율이 5%에서 10%대로 배가 부흥되고 그 중심에 다음 세대인 청년 세대를 세워가고 이들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양기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불경, 연합, 지표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지기를 간곡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양산시와 양산교계에 빛을 박혀나갈 앞으로의 사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